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어? 중국인거 같은데? 디지 딸맹 헬로우 니하오 니하오 딸맹 디지 딸맹 니하오 하이 너 아인 맞어? 중국인인가? 분노의 힘으로 1등 가자. 어제도 1등 했죠? Where are you from? Hey, where are you from? Hey Hey 다이맹 디지 딸맹 Where are you from? 다이맹 아 말하기 싫은가보다 오케이 뭐야이 안진 안진 쇼시라 왓? 아임 코리안 더 힙합 너블렛스 페이버스 오케이 고 굿게임 고 오 오 중국사람인가 봐 같이 탔지 같이 타던데 오케이 옆에 있다 좀 이따 내리자 이따 내린다고 영어로 중국말로 어떻게 하죠? 어 웨이 웨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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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타 센타다이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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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헤이 고 고 고 고 내렸어? 오케이 오케이 어 블루 블루 블루지 어이구 뭐야 블루였는데? 저기 지붕 아 투 투 레드 레드 지붕 오케이 투 레드 블럭 하우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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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이상하다 목소리 중고등학생인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목소리 나는데 느낌 나는데 중국인 아닌거 같은데 중국인 척하는거 아니야? 시청자지 나 마이크를 안켰어요 이거 시청자 같은데? 시청자면 시청자랑 해라 오 맞춰서 가자 1등 하는것이요 음 목소리가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 느낌이 나는데 어? 어? 몰컴중이래? 아 그래? 어떻게 알아요? 중국말로 몰컴이래? 어? 시크릿 컴퓨터? 헤이 유 시크릿 컴퓨터? 마마 빠빠 시크릿 일단 태미나 빨리 먹고 죽고 죽으니깐요 빨리가자 무기 무기 아싸 샷건 좋아요 오오 안돼 아이고 아이고 죽은 넘어져 있다 Tac수 여기 rewrite 뺨 밤 pendant 그거이 가랑 뺨 뺨 Lastly 마마 뒤," Cole 뭐 시국? Script olan 맨컬 맨컬 구해줄게 걱정하지마 한놈 더 잡고 아깝다 몰캉 몰캉 아 몰캉이라고 몰콤이리 저거 잡았어 내가 멋있게 딱 구해주는건데 아 코리안 노블레스 한번 보여주는건데 다음판 다음판 가죠 빠르게 한국사람 걸렸으면 좋겠다 한국사람 목소리 섹시했다고 짜이짼 아냐 잡고 구해줬어야 돼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구해주면 아 바로 구할거랬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땐 바로 구했는게 하나 죽이고 바로 구했으면 되긴 했는데 결과론적인거구요 갈게요 어저께 저 1등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딨죠 보이시죠 없네 나 2400등이네 나 어저께 등수가 어떻게 보지 이거 진짜 1시에 종료에요 지금 44분이네 빨리 가자 어제 1등 했어요 일단은 쉬워요 이거 텐밀 좀 잘 먹으면 돼 실력보다도 아직까지는 실력이 뛰어난게 없는거같애 테미 좀 소총에 4배만 나오면 돼 테미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이야 왜 중국인 척하고 다니세요? 아 아까 중국인이랑 했는데 아 그래요? 중국인이 엄청 잘해가지고 1등 못해보셨어요? 여기서? 저 한국랭킹 98입니다 한국랭킹 45위라고요? 많이하면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딱 1등 한번도 못해봐가지고 아 오케이 1등은 못했는데 45등이다 많이만 했다 2등만 열몇번 했냐? 2등 아 1등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녀석들 한번 가죠 저 어제 1등 했거든요? 보셨나요 혹시 방송 어제? 아 제가 살면서 여러가지 무슨말은 듣는데 아 어제 했다니까 유튜브 보시면 돼요 아 뭐야 씨 이녀석들 다 저격인가? 네 다 저격인데 이거 큰일났네 아시잖아요 이런 애들 수준 떨어지는거 아시죠 별것도 아닌 녀석들 그냥 샷컷 쏘면 한 한번에 세명씩 쓰러질 듯 네 비켜 이 녀석들아 어? 낙하할때 조심하고 얘들아 따라주보자 됐다 됐어 이제 우리 이겼어 한국사람 게다가 시청자의 한국랭킹 45등 하지만 이득 많이 해갖고 저는 경험은 적지만 실력이 피지컬이 좀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경험은 형님이 오히려 내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다이빙하죠 아니아니아니 내리는거는 이제 형님이 그냥 바로 내리라고 하면 바로 내릴게요 오케오케 미치면 말..말씀하지마시고 에이 내가 센터 다이빙한다고 말한 다음에 빨리 내리려고 했는데 TH 딜레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눈치가 좀 없으시네 그렇죠 아하핰핰 좋아 잘하고 있어 좋습니다 허리가 이녀석들아 좀 가요 좀 이거 안들리나 우리끼리 얘기하면? 쟋들아 이거 가죽 하이지할땐 자신만만하진 않았는데 이건 약간 템팔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도트사이트 4배 8배만 먹으면 진짜 좋더라고 이거 15배도 있어요 15배도 있다구요? 네 대박 진짜? 와 장난 아니네? 제가 그거 중 땡겨봤는데 모공까지 다 보여요 뻥치지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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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15배가? 네 목을 빨간색 박스 떨어지는데 AWM이라고 엄청 쎈 저빈 떨어지고 혹시 마이크 약간 키울 수 있나 나 풀로 올렸는데 안되네 잘 안들리는데 마이크 좀 더 크게 다 죽여버리죠 오케오케 지금 내리죠 고 어디로 갈까요? 어음 오른쪽 오른쪽 보이시죠 오른쪽 집 네 큰 말 네 큰 말 오른쪽 하얀집 일단 오른쪽 하얀집이랑 주황색 아냐아냐아냐 여기 어디 여기 가운데 검은 지붕에 양쪽에 빨간 지붕 있는거 보이세요? 오케이 여기가 더 가깝네요 일로 가죠 한번 보여줍시다 뿌이님은 굶지마 옛날 굶지마 같이 하셨던 분이고 그 때는 게임은 잘하셨는데 지금도 잘하거든요 지금 군대 갔다오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게임을 잘 아는거였죠 그쵸 그렇죠 이제 잡지식 약간 잡지식 이케 믿어봅니다 겉멋으로 아는거죠 어디야 일단 빨리 템 파밍 템 템 템 템 템 으흥 없네 어딨어 아 무기 무기 일단 권총 줍고 근처에 떨어진 애 없죠 네 네 아 이건 장주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 리벌버 리벌버 강해요 강해서 좋아요 오케이 배낭 모자는 이게 효과가 있나? 권총 있다 경찰 조끼 오케이 먹고 소총이 나와야돼 이거 지금 이제 아마 우르르 몰려올거에요 네 지금 차가 하나 있거든요 앞에 그거 타고 제가 아 차 있어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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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템을 미리 먹어줄 수가 없어서 본인이 파밍 해야돼 근데 뭐 먹을게 없네 없다 가죠? 저 다른 집 하나 뒤지셨죠? 네 다 뒤졌어요 없어 없어 손쪽밟게 아 잠깐만요 저기 저기 좀 뒤질게요 침착하게 나죠? 침착하게 와 AK다 나이스 구 가방 있으세요? 네 1레벨 썰있죠 끼고있어야죠 오케잉 됐어 됐어 에이케이야 오케오케 여기서 쏠 수 있던데 어 요렇게 쏘더라고 좀 위험적으로 갈거에요 제가 거기가 좀 아이템이 많이 나온대거든요 아 그래요? 알아요 그런거? 네 오케 저는 이제 포원장님의 순수 샷밟음을 믿고 지금 가는거에요 아 제가 멘탈이 좀 안좋아서 네 네 이제 가지고 즉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일찍 죽는다는거는 이제 포원장님 뵙니다 오케이 쏘리하이커 방송 오래 참가하시더니 정치력만 들으셨네 아이 전 순수 팩트만 말합니다 제 샷밟음이 있는다고요? 네 마우스 바꿔서 좀 될수도 있어요 일단 안전지역 왔다 오른쪽 레드존 아 멀미나 여기 안털린듯 문 닫혀있어요 아 멀미나 여기 안털린듯 문 닫혀있어요 아 이런 이런 겉절이들 하면 안돼 님 좀 이상한데 님 니 설마 아니죠 저 저 판거 아니죠 뭐가요 다른사람부터 판거 아니죠 간은 정상도에 홍팟은 전라도에 어 여기 뭐야 어딨어 아 여기 어 여기 있다 오 폭격 와 여기 많긴 많을 것 같다 여기도 이제 아마 바로 몰려들거에요 안전지역으로 아 여기 템이 많구나 위치까지 노출되가지고 헉 어 피조금 달았다 내 생각엔 아까 그 주먹치던 분들중에 거의 대단체는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두명 정도 남았을듯 저 아래쪽에 가있을게요 오케이 알아서 파밍해서 모이죠 샷컷 아니 뭐 대단체 해적 구전사 소염기 아아 근데 나 AK 말고 저기 AR 먹고싶은 오 칼이다 칼 칼로 바꿀까 AK 빼고 칼로 바꿀까? 아냐 AK들고 샷 거나 바꾸자 저도 칼 하나 주셨어요 카쿠팔 오케이 칼이 좋나요? 카쿠팔 뭐 중거리 자격증으로 쓰기 좋죠 칼 꾸졌다고 어? 무슨 찻소리나는데? 시동 끄고 왔어 누가 들었죠 일단 칼판에 들어가세요 바로 올꺼에요 어우씨 깜짝이야 꿀떡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기얼구독 이것도 올꺼야 아아악 야 누가 나한테 수루탄 던졌어요 네 조심하세요 밖에서 던진거에요 바로 밖에서 그런가봐요 밖에서 던진거 제가 아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큰일났네 천천히 보세요 나한테 오고 있는 듯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발소리 발소리 일단은 안보이는데 발소리 발소리 난다 우리편? 네 저저저저저저 밖에있어요 분명히 뭐 던졌어 누가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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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발로 바꾸자고 빙글빙글 돌고 있을듯 나 맞추려고 나 맞추려고 어디치노 어딨어 이거 어 총소리 난다 으악 앞 앞 오케이 오케이 그 급수탑 아래 급수탑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연막 던졌다 그 밖에 보이는 급수탑 보이죠 네 거기있어요 거기 네 뛰고있음? 언덕에서 올라간다 언덕에서 어디야 어디 님 어디임 나이스 잡음? 둘 다 잡았어요 또 소리 나는데? 총소리 아 저기 더있다 더있다 어디야 어디 아 씨 몇명이야 도대체 이거 죽음 죽음? 와 씨 아 씨 세명 세명까지 에 뭐야 두명까지 잡았는데 와 어디야 어디 밖에있어요 지금 밖에 세명인가 더있어 5위층 계단에서 예 거기서 거기서 3인층으로 보고 계세요 바로 올라올거에요 죽어버린다 이거 아이템 먹고 있을거에요 밖에 밖에 지금 몇둘 더있어 지딜 steen 지딜딜 CS 싸우고 있어 몇둘 더있어 아이템 먹고 있어요? 지딜딜 CS 싸우고 있어 아이템 먹고 있어요? 바로 들어올거에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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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라 형들아 나 죽여주마 이럴줄 알았으면 샷건들꺼 앞에 샷건들있다 샷건들 바꿔 10 9 8 뭔데? 형 죽을시간이야 죽는시간 사망각이다 이거는 와 와 아니이 뭐지? 그게 아니고 닌 너무 빨 죽어가지고 심심할까봐 10등 아니면 모를까 아니 쟤가 안에 있는데 애들이 잇따랐잖아 그럼 들어오셨어야죠 아니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싸워야지 몇명인지도 모르는데 저격들도 있을수도 있고 오바해가지고 밖에서 죽어가지고 호흡이 안맞았다 님 뒤통수 조심하쌤 정치 배틀? 바로 내려갔어야되나봐 몇명인지도 모르니까 올..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랬지 다음판 이거 한대를 안맞냐? 고ly거 한대ai는 majority pobln 정치력 둘다 드디어 있다고? 아까웠다 아까워 감사합니다.